가자 히트 가자. 히트. 마지막 주자. 오브티 마지막 주자. 마지막 주자. 오브티 마지막 주자. 히트 가자 히트 가자. 히트. 오빠 관통 관통. 관통이면 끝이에요. 오. 하나. 끝. 관통하면 끝납니다. 이제 관통밖에 없어요. 오오오. 첫 번째 시도. 오오오. 스친 거 아니야? 삼스침. 아 왼쪽이다. 삼스침이면 일단. 아 진짜. 안 스쳤어. 왼쪽 3mm 벗어났어요. 진짜. 왼쪽 3mm. 자 마지막 두 발입니다. 마지막 두 발. 형 관통해야 해요 히트. 아 좀 기다려봐. 텐 한 방 싸줘야 해요. 무조건 텐이에요. 왼쪽 3mm 벗어났어요. 진짜. 왼쪽 3mm. 진짜. 왼쪽 3mm. gem. 좋습니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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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바로 최종 결과 E 팀 1관통으로 OB 승리!